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승도를 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승도님은 당연히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즐거운 복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반기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로 초청받은 새가족들과 함께 2부 예배도 드렸고 또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슬레임으로 오신 새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지인이 가자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떡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즐거운 복음 인생이라. 제가 이 제목 보면서 오늘 나도 설교를 좀 즐겁게 하자. 인상 좀 펴자. 인상 좀. 내 마음과 달리 나는 왜 설교 표정이 그렇게 심각하냐. 인상 좀 펴자. 즐거운 복음 인생. 아멘. 즐거운 복음 인생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데 정말로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육들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즐거우십니까? 예. 예 라고 답하신 분이 새가족이면 감사할 텐데 새가족들에게 즐거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하면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 지금 삶의 환경에서 전혀 즐겁지 않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문 앞에 지금 있는 경제 문제 또 부부관계 문제 부사관의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덮쳐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에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새가족 여러분이 왜 인간이 이렇게 문제와 사건 이런 평생 이런 어려움 통해서 실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왜 이럴까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나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은데 왜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문제만 계속 생기는가 사실 원래 인간이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성경의 첫 구절이 나와요. 장세기 1장 1재로 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이거 우연히 지구가 생기고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지구가 있어라 별들 별들 다 있어라 땅에 짐승들 있어라 바다에 고기들 있어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학교 가면 다 그렇게 가르켜.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으로 된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돼요. 원숭이는 영원한 원숭이고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지. 원숭이가 사람 되다가 중간에 말한 거 봤어요?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찾아서 따윈해가지고 진은 죽을 때 나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죽었어요. 다 속인 거라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진화된 게 아니라 창조된 거예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제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드시면서 인간도 함께 창조했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다 했었어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가 다 있었는데 창세 1장이 다 나와요. 있었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창세 1장 2필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것도 유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으신 바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다른 짐승은 하나님께 못 살아. 여기 짐승은 한 마리도 안 와 있어요. 짐승은 예배할 줄 몰라. 사람만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야 푸르푸르 열매 맺듯이 새가 공중에 마음껏 날라달라야 행복하듯이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물을 떠난 고기처럼 고기가 물 따르면 어떡해요? 바다에 막 놀다가 탁 낚시 걸려들어서 지상에 올려면 그냥 뻗어버려요. 그냥 말라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식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물 떠난 고기라 바삭바삭 말랐어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창조물이 어긋났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명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영적 하느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다를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그런 능력을 줬어요. 어느 짐승이 이런 마이크 하나 만들어요? 어느 짐승이 로켓들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다스리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한계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혹시 착각할 싶어서 착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점을 두었어요.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알겠냐? 나는 너를 창조한 주인이야. 내 말 잘 듣고 내 말들을 잘 따라야 해. 그러면서 구분점을 딱 둔 것이 선악가라는 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줬는데 이 선악가만 따무지 말고 살면 항상 영생하도록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첫째 아담과 하와하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따무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뭐 부정한 게 없으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단이라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저주받은 사단이 이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 가장 친한 뱀을 속여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속이도록 해서 이 선악가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게 만들었어요. 이 사단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언제나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줘가지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늘 그렇게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활동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딱 까먹은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원죄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짓는 죄는 매일 짓는 죄는 자범죄고 원죄는 우리가 몰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야말로 우리 인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라.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요. 왜? 원죄를 같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배 속에서부터 그야말로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어머니의 젖꼭기가 젖이 안 나오면 깡붙니다. 어디서 병 버릇어요? 동생이 태어납니다. 발로 쳐버려요 그냥. 어디서 병 버릇입니까? 점점점점 원죄 있는 증거가 드러나. 그렇게 해서 인간은 살다가 살다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놔두면 영원한 멸망길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빠지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중한 인간 영원히 타라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사슬에 매여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멸망길 가는 존재가 되어버리신 인간이 그래서 이 어떤 고통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인생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인생 근본 문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운명에 바뀐 인간의 상태와 해결책을 설명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죄인됐을 때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인이 죄인됐을 때에 인간의 상태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두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죄인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난 죄인입니다 해야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다 죄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일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될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도시에서는 별로 그걸 말했는데 옛날에 시골 가서 전도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할아버지 죄인이에요. 여의놈아 내가 무슨 죄인이다. 화를 확 내고 때리려고 하더라고 자기보고 죄인이래 했다고 난 독진한 적도 없고 속인적도 없고 난 내 양심대로 살았어 그러더라고 성경에 보면 눈만 홀킹도 쬐다 그랬어요. 눈만 홀킹도 쬐다.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미워하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가 뭔 죄인 줄도 모르니까 죄 안 지었다고 그러지.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는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어디에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은 용서받지는 못해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 없던 우리였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 삶에서 양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모범된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성경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도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지옵시다. 죄인이에요.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넘어 있으면 저 교황이든 저 손님이든 여기시든 목사든 누구든 모든 사람이 죄인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원죄를 갖은 인간은 그 신분이 뭐예요? 원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을 마귀 자식이라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 성경 요한모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식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소속이냐 마귀 소속이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산악관을 따먹으러 마귀 심부름을 하면 마귀 종돌을 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성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성비. 눈에 보이는 거 다 형상 만들어 하늘의 거 땅의 거 바다의 거 무엇으로도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 메카를 향하여 부처를 향하여 마리아를 향하여 눈에 보이는 그걸 우상 성비라고 해요. 우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주 8자 운명의 매우 사람. 사주 연월 일시 있잖아요. 그럼 결혼을 사니까 둘이 사니까 2, 3, 8, 8자잖아요. 있어요. 다. 그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못 살아요. 딱 사단의 소속이기 때문에 시견들여야 돼요. 귀신 들린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서 날 받아 결혼 날 이산 날 심지어 무덤을 무덤 장소 전부 물을 보고 이렇게 사니까 이때부터 각종 정신병이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와요. 정신병자 많아요. 저 바로 옆에 일본에는요. 귀신이 800만 귀신이 있어요. 집집마다 귀신이고 동네마다 절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우리나라는 산에 가야 되잖아요. 일본은 그냥 동네에 다 있어요. 동네마다 다 절간이에요. 귀신 성경이 정신병자가 한 집에 두 명이 십이 다 한 명이예요. 나는 한 집에 한 집 건너 한 명인 줄 알았더니 우리 성교사에게 아이들 목숨이 아닙니다. 한 집에 둘이 생겼대요. 그럼 한 집에 둘이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니 학교 가는 아이들은 학교 스쿨포스 기다리는데 와서 칼로 확 확 찔러가. 왜 그래요? 미국에는 그냥 총 가지고 난살해가지고 18명 어찌 또 다 죽여. 왜 그래요? 제가 살인자에게 전도하면서 물었어요. 너 왜 죽였어? 잘 모르겠어요. 죽여놓고 모른다면 어떻게 저가 누가 죽여라 죽여서 죽였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막 울어요. 누가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시달립니다. 우울증이 시달립니다. 불면증이 시달립니다. 공학증이 시달립니다. 누가 알아요? 병원 가봤자 잠자는 약밖에 주는 게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가 어느 짐승이 신경성 당뇨병 위상병에 걸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만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갈등하고 막 불안하니까 사단에 주는 온갖 생각이 잡혀가 잠 못 자. 온갖 질병으로 온인물을 질병으로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 고통하다가 전부 다 지옥과 열망의 길로 영원히 영원히 이걸 또 자기만 끝납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제사 지내라. 제사는 귀신에 파는 거예요. 아니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게 효도하는 거 그건데 뭘 귀신에 파는 거예요. 출입기 입장 사절이 오지 제사는 귀신에 파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자기도 몰라 그러다 보니 제사 지나보니 대를 이어서 가문이 쫙 다 망해.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이렇게 망해갑니다. 영적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생활문제 후수문들 쫙 순서대로 그걸 성경에서는 불신자 상태라 그럽니다. 불신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망하는 순서예요. 특별히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인인간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다 얻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상하지요. 심성은요. 멀고 있으면 끝이에요. 제가 저 캐년 마사이 마라 가서 이 사자가 새벽에 사냥하는 거 봤어요. 새벽에 사냥하는 거 봤는데 사냥을 아주 별로 나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먹고 나서 낮에 가봤더니 다 자고 있어요. 사슴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쳐다봐도 안 해. 배부르면 끝이야. 그것도 배가 여러분처럼 팍 나온 게 아니고 누워있는데 배가 반 정도밖에 안 보여요. 절대로 50% 이상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만족해서 그냥 다 자요. 지나가도 잘도 공격 안 해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만족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을 맛볼 수 없어요. 왜 인기 많은 연예인이 돈 들어오지 인기 좋지 그 연예인은 마약합니까? 왜 재벌 3세들이 말이에요 그 소상 때부터 그 어마어마한 재벌 집안에 평생 먹고 살고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마약합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왜 저런 짓을 할까? 돈으로도 인기로도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잡혀놓으면 못 미칩니다. 권력 미치도록 그냥 권력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국회의원을 열 몇 분 나오고 떨어져서 한번 봤어요. 연탄 장사하더라도 나중에 돈 다 날라가고 돈이 없으니까 연탄 장사하더라도 연탄 배달 다음에 또 나간대. 권력에 미쳐 권력 권력이면 다 안주라라. 유명한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요.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그냐말로 이 신학자인 파스칼. 여러분 아시잖아요. 파스칼.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를 두었다. 이 속에는 아무리 인간은 물질적으로 쾌락으로 지식으로 맹예로 권력으로 다 가져도 만족 없도록 하나님 공허를 두었다. 이 공허 속에는 오직 예수 그이소의 말씀만으로 채울 수 있다. 그랬다니까요. 유명한 이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그 공허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부로만 채울 수 있다. 인간 내면 기숙이 수월이 잡고 있는 공허의 공간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조로 인해가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이 유일한 행복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상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겨요. 하나님 아닌 귀신을 섬겨요. 귀신에 사로잡혀있는 점쟁이 한테 가가지고 내 인생에 답을 달라고 그럽니다. 어제 뉴스 나왔습니다. 이 경찰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야말로 청와대 보고서를 만들면서 역술인들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 국은의 전망에 대해서 말해달라. 역술인들 이 점쟁 찾아가가지고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리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왜 거짓을 했냐. 경찰이 전국의 유명한 역술인 점쟁이 용하다는 선임을 다 찾아가가지고 수집한 내용들을 당시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이래서 나왔어요.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폭에 감사인 형세이 듯 혼란스러운 기운을 여성인 대통령님의 득으로 감사하게 들 것이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한거지. 모든 걸 듣기 좋은 소리만 어떻게 되세요? 감사하게 됩니까? 탄핵 바다 지금 영의 몸이 되어 있어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 깊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만족해 합니까? 이 속이는 허감 세력 이게 계속 속이는 허감 세력 허감 세력 성경은 사단 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졸귀에 있는 귀신들은 계속해서 인간을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유익을 주지 안해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맞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과장 찾아와서 나중에는 결국은 망하게 만들었고 왜 우리나라가 전에 IMF가 왔습니까? IMF라는 말은 나라 부도 난 걸 말합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어. 그리스처럼 나라 부도가 나. 부도가 왜 나느냐 결정적인 계기가 한보철강 때문이에요. 한보철강의 정태수 씨가 원래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세무서 공무였는데 어느 날 점쟁이가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 이 말을 듣고 부동산을 시작했어요. 돈을 벌였어요. 떼어 돈을 벌였어요. 그 다음에 건축업을 했죠. 아파트 사업을 해가 그 금을 벌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쇳가름을 만져야 거부된다 그래서 색깔으로 만져야 그래가지고 한보철강이라고 이 회사를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결과는 사상 최대의 부도를 내버렸어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대기업들 그야말로 줄부도를 내버렸어요. 나중에 나라가 부도를 내버렸어요. 누구 말 듣고요? 무속인 말도 처음에 돈 벌었지. 지금도 정치권에서 보면 이렇게 점쟁이를 달고 다니는 정치인 재벌들 국회의원들 이런 연예인들 많아요. 연예인들 불안하니까 점쟁이 수시로 찾아 귀신이 결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속입니다. 우리 교회 무속인 출신들 많아요. 강승무 출신들 짝두기 춤추던 분들 지금 전도사도 하고 있고요. 실학교 가 있고 전도 하고 있어요. 무속 전문팀이 따로 있어요. 2부 예배 때는요. 2년 2개월 동안 우리 담당 전사님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돌아온 40년 무속하던 분 돌아온 2부 예배 때 오늘 등록했어요. 보니까 그분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무속인 출신 누구에 120명 걸어올랐어요. 또 다른 불신자들은 종교생활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종교 종교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 좋은 가르침을 주지요. 종교가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석가문이를 통해 불교가 생겼습니다. 석가문이가 한 말이 훌륭한 말이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불경의를 보니까요. 자문 내용들과 같은 게 많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착하게 살지는 몰라도 죄 문제 원제 잡음제 우리가 짓는 죄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인간이란 석가도 여러분 불교계의 고성 성출선이 마시죠? 종교인으로 최고였어요.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어요. 처자식 따버리고 산에 돋다 갔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무리로다. 정확한 말이지요. 그분이 평생을 고행을 하면서 뭘 찾은 줄 아시면 진리 찾았어요. 진리 찾는 날은 내가 불교 떠날 것이다. 진리를 못 찾아서 내 여기 있다. 진리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럼 진리 찾으려고 성경을요. 다섯 번 통독했어요. 성경을. 1993년 11일 4일째 돌아가서 1993년 11일 5일째 저 서울 도서관 가서 찾아보세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났어요. 전부 다. 열반송 마지막 때 죽을 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일평생 남자를 속였다. 진리를 모르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 살았어 무관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죽는 거 없어요. 숨 끄는 직전에 말해요. 살았어 무관지옥불에 내가 떨어지는구나. 지옥을 본 거예요. 눈 열려가지고. 지옥이 없어요. 성경에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82년 동안 지은 자가 수미산을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수미산 에베레스트의 불교의 상징적인 산 10배 에베레스트 9천메 그 10배 내가 지은 죄 하도 욕수 못 받고 성천이 말하죠. 진리를 찾는 진리를 못 찾다.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의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진리요. 진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기하지요. 성경을 그래 읽은데도 예수 그리스도 몇 독을 했는데도 진리를 못 찾았다니까 여러분 한 독도 한 독도 안해도 진리를 찾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아멘.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공짜에요. 공짜. 무슨 노력을 해서 넌 보다가 내가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믿기 태어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여러분이 바로 알면 오늘부터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착한 일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죄 문제 원제 자본제 그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아직 주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제 자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내 죄를 사셨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장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를 드릴 것도 명령하셨어요. 모시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선민들은요. 이스라엘 선민들만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성전에 와서 나와서 죄를 해결합니다. 그때는 꼭 짐승을 들고 와야 돼요. 짐승을 들고 와 짐승을 놓고 그 짐승 위에 제사장 손을 놓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하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짐승을 죽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 대신에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러면 그 짐승에게 죄를 다 넘겨서 그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지승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그 사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산받는 방법을 그렇게 구약시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대는 엄청나게 모든 사람이 짐승을 다 들고 와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너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아멘 구원을 했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로는 짐승 잡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행사를 하는 예수님 때처럼 그때처럼 똑같이 하는 분들이 모슬렘 모슬렘 나라들은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이 있어가지고 속죄일은 전부 양을 다 잡아요. 그래서 제가 모슬렘 나라 인도네시아 가서 하룻밤 자는데요. 밤새도록 짐승을 잡으니까 막 모슬렘을 울리는 소리가 기도문을 하면서 짐승을 잡는데 짐승 잡히는 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 지금도 속죄를 가지고 구약시대에 짐승 잡아서 재산 받는 그걸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다가 한 지 2000년 됐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죄시선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모든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증가시켜 버려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대신 죽으셨어요. 짐승처럼 대신 죽으셨어요. 9절로 10절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화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너라. 이렇게 이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예수와 민사 이 사람은 전부 하나님과 원수 조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되려 화목하게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화해 일어난 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러 왔냐 그리스도 돌아왔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붐 받은 자 기름붐 받은 자 무슨 뜻이냐 구약시대는 선지자 세상 왕이 기름붐 받았어요.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 만나게 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주는 제 세상이 뭐냐 모든 죄인이 죄용세 주는 역할을 했어요. 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를 멸하러 오셨나디라 마귀 멸하러 오신 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 세상의 왕은 마귀에요. 만왕의 왕이 예수 거의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대선지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거의도 이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순간에 모든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에베스 2장 8절로 구제로 보면 이 구원은 어떤 인간의 놀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로 말려마 주어진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공짜에요. 노력 필요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아니 지금 이 방에 공기 생명과 관계됩니다. 공기 안 맞으면 죽어요. 돈으로 치를 수 없어요. 노력으로 치를 수 없어요. 이 구원이란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어떤 가격으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깎는다고 해서 무슨 장가시 안가서 노력한다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 하나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 지금 봐 지금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정말로 지금 내일이 몰라요. 다음에 다음에 보장 안 돼요.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지금 27장 2절에 지금 어떻게 받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분명히 로마 10장 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분들 확신이 없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영접기도 할 거니까 눈을 다 감으시고 기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물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죄의 과거의 죄 현재 죽겠는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들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부지적 상태에 있던 모든 습관 삶을 다 버리고 삶으로 이제는 새 틀로 갖추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시간표가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접한 분들을 축복해 줍시다 축하합니다 영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영접을 하고 나면 무슨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육신적인 것 눈에 보여있는 것 마음에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 신분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나 사람이나 불신자나 끝으로 보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신분은 달라요 전에는 마귀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릅니다 과거에는 마귀 종류로 해서 마귀 시기인 대로 제사 지내고 마귀 시기인 대로 절에 가서 절하고 뭐 보고 자연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일요일 날 저 동해안 가서 떠나 해보고 절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마귀가 시기는 다 속임수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영접이기 때문에 예수 영이 성령이라 그래요 예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내주라 성령 예수 영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예수님 이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내용을 쫙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받아요 여러분은 이제는요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지옥 갈 자격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보장된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분이 천국을 보장된 인생이다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셔도 며칠 동안 울고 불고 안 해요 천국 한 송씩 딱 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지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가 죽으면요 평생 울어야 돼요 평생 지옥 갔는데 지옥에 가서 고통하는 걸 생각할 때 이를 갈고 살펴보려야 돼요 전도 안 했는 데가로 부모님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예수 믿겨야 돼요 가족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갔어요 천국 왔는데 이 지옥에선 천국이 다 보여요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은 감격 속에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늘 구원 받은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서 천군천사 보호하고 지키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다고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도하면 여러분 공격하는 허감들이 어두운 세력들이 그 외에도 강이 눌리고 이상하게 자꾸 사는데 힘들게 하는 허감이다 이거 예수님으로 물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다 쫓겨나요 예수님 사람을 가가지고 귀신 들리는 점쟁이 전도해가고 도리대로 아픈다니까 귀신 잡히고 마귀 잡히는 걸 끄집어내고 데려올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자유됐는데 지금 마귀에 잡혀서 우상숭배하고 마귀신부름하는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내 혈육들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최고 가치 있는 거예요 최고 가치 영적인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요 사장님 이 교회 보세요 이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집도 땅도 우리 죽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교회만 남아요 교회만 그래서 은신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이요 다른 거 다 학교 성적표 무슨 학부를 다 없어서 죽고 나면 뭐만 남아요 전도한 것밖에 안 남아요 전도한 것밖에 하나님께서 쓸 때 전도한 영적인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받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영적으로 헌금하고 영적으로 헌신하고 영적으로 수고한 것 영적인 것만 받아요 그래서 직분이 축복이 통돌하니까요 평생 받을 축복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이제 보금을 증개해 사람 살려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견딜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스 5장을 보면요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 환란 중에도 환란 당했는데 환란 중에도 고통 중에도 즐거워한다 10일절에 우리 주 예수의 시도를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 감사하라 이 말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항상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즐거워할 게 뭐가 있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그게 항상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하고 이제는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영원한 기쁨을 지금도 현재도 미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한다 이 말이 헬라몰로 카우코메타 카우코메타라는데 보통 즐거움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즐거움이에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고 너무너무 즐거움 이것을 다른 말로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랑 자랑 이 번역을 그랬는데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소문을 내는 걸 말합니다 자랑 자랑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게 즐거운 이 복음 인생이에요 즐거운 복음 그냥 즐겁다가 아니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운 너무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만큼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 기쁨을 말한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이 놀라운 복음 무슨 말 들어도 상관없어 아멘 이것을 이 비밀을 맛보면서 맛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다른 사람은 잘 몰라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영국 시인 카일스 플레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길 잃은 자에게 거부는 길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오치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입니다 묶인 자에게 자유하며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죽은 자에게 삶이고 병든 자에게 강근이며 눈물 자에게 강맹이고 가난 자에게 부여입니다 다시는 잃지 않는 즐거움이며 도둑맞지 않는 보물입니다 그랬어요 예수의 시도를 예수의 시도를 도둑맞지 않는 보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넘겨 넘어야 돼요 소금 안 돼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속에 잡히면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넘어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답 찾으면 그 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환란당하지만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내 비록 아픔을 당하지만 결국은 인생 보도 문제 해결자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즐거운 복음인생이 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건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만이 할 수 있는 이 비밀 아닙니까 매주를 선보되는 강남 메시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걸 사실적으로 내 삶속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 적용해야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면서 삼 길자를 찾습니다 이가 묻힙니다 문제를 주어서 넘어뜨립니다 서러트면 실망시킵니다 울게 합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비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하는 짓이 이 거짓이라고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면서 잡아다니면서 복음 못 누리도록 자꾸 예습관에 빠지도록 예턴에 갇히도록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 입사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지 너희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료의 거룩함으로 지으셔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 오늘 새가족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